네,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IBK 기업은행에서 탄소배치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인식 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 IBK 기업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제 제도 이행을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를 보면 525개의 할당 기업들을 제외하고 세계의 공적금융기관들이 2020년까지 유일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기관으로 정부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은행하고 스트리브은행하고 산업은행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바도 그렇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우리가 마켓메이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마켓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켓메이커라는 것이 안정화라는 측면도 있고 활성화라는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좀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안정화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라서 우리 기업은행이나 스트리브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익정 가격 이상에 폭등하거나 폭락을 하게 되면 너희들 공적금융기관이 거기에 물량을 공급을 해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라는 그게 아마 정부가 저희한테 바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축인 것 같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이 갖고 있는 것은 금융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금융적인 게 들어가야지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게 일어나고 실질적인 정부가 원하는 감축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외부 감축 사업이 됐건 아니면 525개 할당 기업이 됐건 그들한테 감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건 금융적인 지원이고 비금융적인 측면은 저희 고객들한테 일종의 캐파스트 빌딩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들의 컨설팅을 저희가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캐파스트 빌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직 관리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은행의 자금을 통해서 감축까지 일어날 수 있다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걸 계속 찾아가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의 금융기관이 지정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와 어떠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비공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수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환경부가 됐건 기획재정부가 됐건 금융위원회가 됐건 배출권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3개 공적금융기관하고도 우리 탑 레벨에서 많은 미팅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계 논의가 사전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현재는 일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예비 부분에 일부분을 3개 공적금융기관들이 활용을 해서 시장의 안정화 조치에 물량을 갖다가 이상 폭등폭락을 할 때 메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정부가 우리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라는 것은 그 다음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정부하고 계약이 어떤 식으로든 체결이 될 것 같지만 그 형태에 대한 것은 차후에 공개될 예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안정화 예비부는 별도로 할당해놓고 지금 3개의 공적기관에 그 운용을 맡겼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장 안정화 예비부는 어떠한 형태로 운용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부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것도 제도적인 조치도 있겠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기대를 하는 것처럼 가격이 일정 부분 급등락을 할 때 즉각적인 개입을 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고 정부도 그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용역 사업들도 하면서 플랜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예비분의 일부에 대해서 시장에 즉각적인 개입을 하는 그래서 가격을 즉각적으로 변동을 시키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예비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분배가 되어 있겠죠. 오늘 워크샵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을 보면 언론에서도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쇼포지션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 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 감축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배출권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오픈한 내용들에 따르면 이 외부 감축 사업에 있는 방법론들이 좀 다소 좀 스트릭한 것이 아니냐 CDM 수준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까지도 좀 내용들이 담겨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그런 조금 제 개인적인 우려는 좀 듭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도는 그렇게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초기 시장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CDM이 될 건 모든 제도는 처음에는 좀 다소 루저하게 시작하다 점점 스트릭하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감축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외부 감축 사업에 문이 좀 더 열려면 좋지 않을까. 현재는 너무 좀 닫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픈돼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좀 바람이고요. 그 다음엔 우리나라에 좀 하나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가 다소 좀 피로감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탄소 시장이라는 거가 초기 시장부터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는 탄소 시장은 돈이 되는 시장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전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은 국제 탄소 시장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금융인이라든지 많은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탄소 시장은 좀 하이리스크, 좀 위험한 시장이다 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당연히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소스에서 그런 인식을 갖다가 점점 전환시키는 작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초기 시장이니까 정보가 어떻게든 간에 시장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bpmr 워크숍에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참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특히나 그냥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고 토론의 형태로 우리 각각 세션의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